일단은 원저그 투렌 우리가 다 나와가지고 종족이 상대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이러면 일단은 원저그 투렌인데 투자만 아니면은 우리도 괜찮은 자리라서 거의 베스트긴 한데 파인시저그 괜찮고 뮤토스 괜찮고 구테란도 마리메딕 하면은 괜찮고 자 이번판은 상대가 투자그면 아니면은 어 저희가 유리하거든요 지금은 아 메카닉 할까 가서 어차피 투자그면 불리하니까 메카 한번 해봐야겠다 아 투자그네 그럼 바이온닉으로 바꿀게요 자 이게 상대가 투자그라서 드라곤 갈 수도 있고 드라 안간다 치더라도 뮤탈 만 떠도 벌처가 좀 약해가지고 어차피 벌처 못쓰거든 그럴 바에는 마리메딕 좋죠 두발이네 일곱시 스포닝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구나 700 710 10정도 좀 우리가 느리긴 하네 뭐 큰 차이였고 자 그만해 야 플을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야 플을 왜 이렇게 세? 만피를 못해 콩악 하려나? 콩악 하려나? 자 지금은 12시 빌드를 쥬시를 잘 해야되요 쥬시를 하다가 12시가 포막이면 눈치껏 여기서 팩을 가야되는데 일단 드라곤이긴 하네 이러면은 할만한데 마리메딕으로 센터만 잘 잡아주면은 우리가 초반에 손해봐도 해볼만 하거든요 막아야될거같은데 한치 링은 링끼리 포모 해주세요 일단은 뭐 피해가 좀 있긴 한데 죽지만 않으면은 괜찮아요 형제가 링드라라서 오가 타리려나 근데 링드라라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괜찮거든 지금은 자 메릭 찍어주고 좋아요 센터링이랑 후모하면 됩니다 뒤에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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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데 잠깐만 좀만 보태봐봐 일단 4배럭까지 늘려놓고 어 펜트 들어가주고요 어 꽉되려나 꽉되려나 컴맨 도망가야겠다 안되겠다 후모님은 12시 갈게요 좋습니다 앞으로 9로 들어오시고 12시만 죽이면은 우리가 유리하거든 자 드라곤 치농해봐봐 자 드라곤 치농해봐봐 흠 넥 점사 가능하려나 잘하면 깨겠는데 렉만 깨면은 괜찮아요 질럭 좀 많긴 한데 아 진짜 사업은 아니네 아 죽됐다 살 떴다 아 탈데비 안되지 우리 아 탈을 너무 늦게 알았네 이러면 투적이랑 1대2 느낌이긴 한데 탈을 하겠는데? 풀토는 없나본데 풀토가 살아있으면 3대2는 안되거든 지금은 풀토가 돈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해볼만 하죠 어쨌든 투적이랑 1대2인데 투적이 부자가 아니라 아 오래 까야되나? 어 좋아 저걸 형 잘 흔들어놓긴 했네 좋아 형 나들은 잘 흔들어줬어 그래도 아 탈을 못해 아 카드 많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인 것 같은데? 유일한 타이밍 처음에서야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엔 못 들으면 어차피 저요. 쉼트가 너무 좋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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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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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ượng 뒷파를 기다리나본데? 뭘 기다리는걸까? 럴커가 많이 없지 않나 이제? 자 가봅시다 근데 럴커가 많이 없어가지고 뚫을만하거든 이제는 파괴가 지금 하이브에다가 스파이얼까지 같이 가서 가스가 많이 없어 л 퓨 . 이리 1.1업? 나 마지막에 2.1업이었을걸? 나 그 처음에 뚫때는 1.1업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